호두의 효능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단백질, 지방 등이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심장 건강 개선 호두에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올레산과 다른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에 염증을 줄여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기능 개선 호두에는 인테리어 안티옥시던트 물질인 폴리페놀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 예방 호두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뼈 건강 호두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등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호두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예방 호두에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 호두에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두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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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